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사이블 랭크 파워디렉터에서 파워디렉터에서 사진의 모션 주기, 사진의 움직임을 변화시키는 방법, 내 마음대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말하면 펜 앤 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이미 이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이런 사진에 변화를 주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에서 사진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아래쪽에 메뉴가 아래쪽에 이렇게 생깁니다. 그 중에서 펜 앤 줌이라는 게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파워디렉터에서 세부 메뉴가 아래쪽에 이렇게 생겨요. 최근에 업데이트된 파워디렉터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펜 앤 줌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효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진이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의 모션은 파워디렉터 자체에서 자기들이 정한 방식대로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사진을 움직여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모션이 있죠. 다시요. 사용자 지정 모션은 이건 내가 자신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임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자 지정 모션의 이 글자를 터치합니다. 앞에 있는 동그라미 있죠. 거기에 터치를 툭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시작 지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죠. 그래서 현재 시작 지점 보시면 여기에 화면이 이렇게 화면의 테두리에 보세요. 테두리에 테두리 색깔이 다르죠.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색깔이 있는 것이 이걸 선택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은 점선으로 되어있죠. 이것은 선택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현재 시작 지점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면에서 화면에서 손가락 두 개를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 그리하고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벌렸다가 오므랐다가 손가락 두 개를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조정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검은 공간이 안 나오게 이렇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보이게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다음에 끝 지점을 터치하겠습니다. 이 끝 지점이 있죠. 이걸 터치해서 시작 지점은 정했습니다. 다음에 끝 지점을 터치해서 확대해서 끝 지점이 이렇게 끝에 양쪽 끝에 이 검은 공간이 안 생겨야 됩니다. 검은 공간이 이렇게 생긴 거 보입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와보시면 이렇게 끝까지 와보면 여기 검은 공간이 생긴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가장자리 여백하고 좀 구별이 안 되는 점이 있어요. 그게 좀 힘듭니다. 여기에서 왼쪽을 움직여서 이렇게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는 이쪽에서 시작했다가 왼쪽에서 시작했다가 사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장을 할 때는 이 위에 있는 뒤로 보내겠죠? 이 아이콘.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툭 터치해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왔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모션을 다시 터치하면 안됩니다. 이걸 터치하지 말고 확인을 반드시 눌러야 됩니다. 확인을 누르든지 혹은 모두 적용을 누르면요. 모두 적용 이걸 누르면 터치하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사진이 아까 시작 지점 끝 지점 그런 방식으로 모두 다 적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진이 여기에 딱 안 맞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모두 적용을 하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확인을 터치하고 플레이 한번 시켜볼게요. 플레이는 여기 있는 이거죠? 이걸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 플레이 그러면 사진 화면을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종하죠? 이거 굉장히 고화질이거든요. 아마 이게 상당히 고화질로 지금 다운받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진 있죠? 지금 이제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을 펜앤줌 해보겠어요. 펜앤줌 터치합니다. 어떻게 변화시켰죠?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용자 지점 모션 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 이거 터치하라고 했죠? 이거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시작 지점에서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사진이 있잖아요. 보통 아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진을 움직임을 주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줌인과 줌아웃이 있습니다. 현재 멀리 있는 사진을 이렇게 가까이 잡아당기는 것을 줌인이라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진을 점점 멀리 이렇게 가는 것을 줌아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저는 줌아웃을 해보겠어요. 가까이 이렇게 처음 시작 지점에서 가까이 이렇게 딱 설정해놓고 화면이 이렇게 가까이 설정했어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도 보세요. 가까이 좁은 화면을 확 잡아당겼죠. 이 흰선 속에 있는 것이 전체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 지점을 터치해가지고 끝 지점에서는 이렇게 멀리 아까 이렇게 와있던 것이 멀리 이렇게 가게 이렇게 여기 여기 끝 지점에 보세요. 전체 화면을 차지했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을 멀리 밀어미는 이걸 줌아웃이 봅니다. 그렇게 하고서 아까 이걸 터치하라고 했죠. 이걸 터치해서 다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프레이해 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앉아있는 사람이 점점 멀리 가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두 적용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 사진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지금 현재 편앤줌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사용자 지정모션을 터치해서 이거는 다시 아까 줌 저기 줌아웃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줌인을 해보겠어요. 멀리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멀리 멀리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멀리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멀리 까지 보여요. 멀리 있는 것을 다음에 끝지점에 가서 잡아당기면 되겠죠. 확대하면 되겠죠. 손가락 두 개로 가지고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게 줌인입니다. 줌인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가까이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이 줌인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위에 있는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서 이번에는 확인을 누르지 않고 모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모두 이걸 터치해보겠습니다. 모두 적용 이걸 터치하면 여기 올리는 모든 사진이 있죠. 여기 올리는 모든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모두 다 지금 현재의 방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 적용을 터치합니다. 터치했어요. 그럼 여기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다가오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것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보자고요. 모두 적용했으니까. 이것도 보세요. 멀리 있는 것이 가까이 다가오죠. 이것이 모두 적용은 한꺼번에 모든 사진을 다 적용시킵니다. 거의 줌인을 다 아까 시켰죠. 지금도 보세요. 점점 더 나비가 가까이 다가오죠. 이와 같이 모두 적용하면 편리한 점이 있는데 현재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어울리죠. 그런데 간혹 이렇게 모두 적용했을 때 줌인이나 줌아웃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개별적으로 다시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오늘 파워디렉트에서 사진에 모션을 주는 사진에 모션을 펜앤줌으로 주어서 사용자 지점 모드로 들어가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조정해서 줌인 줌압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